친구들 안녕 오늘 꾸미와 함께 할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 보금 23장 43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 보금 23장 43절 말씀 아멘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건 참 좋은 일이겠지 우리 친구들도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그럼 내일 또 만나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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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